어 프락티카 mtl 50 간단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구요 필름 레버를 감고 셔터가 앞쪽에 있어요 셔터를 눌러주시면 사진이 찍히구요 조리개 깎아 조리개 렌즈 조리개 그 다음에 초점 거리는 이 미터로 하얀 흰색 끝이 보시면 40cm 부터 쭉 돌려줘서 5미터 무한 이렇게 4 미터 이 흰색 글씨를 보시고 어느정도 거리는지 아시고 이제 피파인더 보시면 이 대각선으로 된 사선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윤곽이 맞으면 그 해당 물체의 회상 피사 피사체의 초점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되구요 이 필름 감도는 셔터 다이얼 빨간 쪽에 맞추시면 빨간 삼각형이 가리키고 있는 셔터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름 감도는 요 셔터 다이얼을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요 그래서 내가 넣는 필름에 맞는 다이얼을 맞춰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는 일단 필름을 레벨 장전을 하고 얘를 이렇게 돌렸다가 놓으신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찍히겠죠 그전에 초점을 맞춰 놓으시고 삼각대를 이렇게 해놓으시는게 좋겠죠 셀프 타이머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게 왔다갔다 이게 이제 이 조리개를 얼마나 조였는지 확인을 해준과 동시에 이 안에 이제 그 노출 개 노출 개를 보시는 건데 이 노출 개는 얘를 이렇게 당겼을 때 이 뷰 파인더 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 삼각형이 이렇게 위 아래로 떠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 떠있으면 노출 오버 언더 겠죠 언더 너무 어둡다 그 다음에 이게 떠있으면 너무 밝다 그래서 두개가 다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적정 노출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다 그러면 재빨리 조리개 값과 셔터 값을 맞춰보시면 적정일 때가 있어요 그때 찍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셔터 다이얼이 15분의 1초 8분의 1초는 다 아래는 빨간색으로 되어있잖아요 이번 이거는 이제 15분의 1초 같은 경우는 되게 느려요 셔터가 닫히는 시간이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8분의 1초는 이 정도니까 찍다가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0분의 1초 이상으로 찍어주시는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 정도도 가능한데 처음 이 카메라 쓸 때는 30분의 1초 보다 흰색 셔터로 나오게 찍어주시면 되구요 뷰파인더를 보시고 얘를 당겼을 때 노출계에 이 두개의 불빛을 보시고 두개가 다 켜져 들어와 있을 때가 적정 노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넣는거 알려드릴게요 필름은 리바인드 탭을 살짝 들어올리면 이렇게 올라와요 닫혀있죠 살짝 올라오죠 자 이거 뚜껑을 열고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이 필름에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이걸 일단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닫아요 그 다음에 되감아 주시면 필름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필름을 쭉 빼서 먼저 이쪽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아래로 해서 집어넣으세요 이런식으로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밑으로 끝부분은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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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넣어주시면 이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주고 필름을 한번 감아주시면 이런식으로 잡아채서 들어가죠 그쵸 한번 셔터 누르고 다시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잘 감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리바인드 탭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필름이 이렇게 평평하게 펴질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 뚜껑을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셔터를 누르고 자 이제 이 카운터를 보시면 일이 아직 안됐잖아요 그래서 감아주시고 한번 찍고 일 바로 전부터 바로 촬영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제가 지금 이걸 놓고 두번을 감았기 때문에 새 필름이 이제 필름에서 빠져나왔겠죠 그럼 이제 찍어주시고 이제서야 일로 왔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36층 짜리 필름을 넣으면 36 플러스 한 한장에서 두장정도 더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계속 와인드를 감아가지고 일까지 오게 한 다음에 찍으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 이런 필름들 앞부분에는 24장이고 36장이고 앞부분에 일정정도 이 스톰카메라 안에 이렇게 감는 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노출 양 24장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어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레버를 감았을 때 리바인드 탭도 같이 돌아가야지 필름이 계속 이송이 되고 있는 거겠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어 필름을 다 찍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필름을 다시 감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리바인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얘를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이걸 열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뭔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나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초보분들은 특히 필름 넣었을 때 지금 필름이 없으니까 리바인드 이걸 감았을 때 당연히 얘만 돌아가겠죠 필름을 넣었을 때는 이것과 이게 동시에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완전 기계식 카메라에서 셔터와 조리개가 다 배터리가 없어서 찍혀요 근데 이제 아까 뷰파인더 얘기할 때 이 삼각형들이 배터리가 있어야지 보이거든요 노출계 노출계용 배터리는 이 하단에 LR44 하나가 들어가요 아 4LR44 4LR44 네 6V짜리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노출계가 작동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기본적인 건 다 아셨으니까 촬영을 할 때 얘를 눌러서 화살표를 보시고 셔터 다이얼과 조리개를 잘 배합을 해서 예쁜 사진 찍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 아